1세대 예보 트로이카가 이제 윤종현 선생님, 문희 선생님, 남정현 선생님이 이제 트로이카인데 일단 이 사진입니다. 야! 자연 미인들의 멋쟁이 포즈. 윤종현 선생님이시고요. 당시에 이제 이때가 20대입니다. 그렇죠? 문희 선생님이고 남정현이. 전혀 촌스럽다든지 그런 티색이 전혀 없습니다. 그때 제가 미니를 입고 다녔어요. 제일 잘래요. 그때 당시로는. 어느 정도였습니까? 길가에 포스터 세 사람 얼굴로 이렇게. 대한민국이 그냥 도배가 될 정도로.